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녹취록 보도를 예고한 MBC에 항의 방문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국민의 목소리를 MBC에 전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는 순간 불미스러운 폭력이 자영되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소극적인 대응만을 할 뿐 불법폭력을 제어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를 사수하겠다며 방송사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불법폭력 지옥이었고 충격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MBC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MBC 앞에 모여들었는데 특히 직원들, 직원들이 모여들어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항의하고 집회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이야기가 과정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들은 물구멍을 쳐다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밀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른 의견을 드리려는 사람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저 괴성을 지르면서 밀치고 때리고 악의적인 욕설과 선동, 비난만 난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눈에 띄게 편향방송을 해오던 MBC가 이번에도 또다시 편향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려 했던 것인데 저의 앞을 폭력으로 가로막은 폭도들은 마치 MBC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양 덮어놓고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심한 모욕을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극심한 모욕을 줬다. 이거 MBC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주 극심한 모욕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MBC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특히 거기에는 MBC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윤석열 후보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봐요?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발언한 건데 편집을 해서 아주 볼성사납게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MBC 앞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저지하고 특히 MBC 앞에 직원들이 나와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항의하고 시위하는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MBC의 많은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MBC의 노동조합,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께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찰령한 내용이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자막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MBC 앞에 벌어진 상황들 이렇게 있습니다. MBC 앞마당에서 벌어진 오늘의 불미스러운 폭력사태. MBC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폭력을 삼는 단체에 둘러싸이는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김견원의 대표는 말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들만이 옳다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민주당과 그 골수 지지세력이 이렇게 백주대낮의 폭력과 욕설을 남발하고 있다. 뻔뻔하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정말 한심한 작태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견원의 대표는 오늘 현장에서 턱을 얻어맞고 손등에 멍도 들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민주당 세력의 못된 내로남불과 공영방송의 정도를 한참 벗어난 MBC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에 찾아갔던 김견원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포에 있는 MBC 4학월 방문해서 박성재 MBC 사장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한 10여 명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16일 날 MBC 탐사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여기서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거기에 김건희 씨가 수사받고 있는 부분을 빼고 그리고 김건희 씨의 정치적 견해가 아닌 사생활 부분도 빼고 그리고 언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때 다소 격한 부분 이것들 빼라 이랬으니까 사실상 MBC가 보도할 부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김견원의 대표가 또 다른 파일을 전해줬는데 거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형수에게 했던 욕설 그게 들어있는 파일을 전해줘면서 이것도 보도를 해라 이것도 방송을 해라 이렇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신의 한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녹음을 보도를 방송을 하려면 이렇게 몰래 녹음한 거 몰래 접근해서 녹음한 거 말고도 직접 그 후보 부인 후보의 형수 형수가 되어놨고 형수에 되어놨고 욕설한 부분 이것도 녹음을 해라 이것도 보도를 해라 방송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박성재는 사장은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을 뺐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MBC 사실 MBC만의 문제가 아니죠. KBS와 MBC를 포함해서 이 공룡 방송들 사실상 주인이 없는 노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은 월급적인 사장이 내려오지만 사실상 사장은 3년 있다가 임기를 물려주고 가기 때문에 오래 있는 노조가 중심이 되어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대부분의 공룡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2017년 5월 9일에 문재인이 들어서는데 2017년 4월 24일경에 문재인과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130개 정도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언론 노조의 간부들이 집단으로 문재인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약식을 맺었는데 그 정책협약이 지금의 언론사들의 공룡 방송을 포함한 언론사들의 민주노총에서 알아서 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 협정을 맺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노종조합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래서 민주노총이 사실상 공룡 방송을 컨트롤하고 있다. 공룡 방송 KBS만 하더라도 예산이 1조가 넘는데 그 예산 가운데 누가 어떻게 쓰는지. 노동조합 출신자들이 지금 노조 간부가 사장이 되고 노조 간부가 회사 간부가 되기 때문에 노영 방송이다. 그렇게 해서 노영 방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마찬가지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과함을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러가라고 아주 과함을 질렀는데 그래서 결국은 겨우 뚫고 들어가서 항의를 하고 했지만 그러나 MBC는 경고합니다. 왜? 사장도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조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대한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공영방송사에서 정치적인 파업을 못한다. 공영방송사에서 이 노동조합이 마치 카르텔을 인결해가지고 KBS나 MBC나 SBS나 모든 방송사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회사.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취재한 걸 열린공감TV와 협력해서 녹음을 했고 그걸 또 MBC가 갖다줬다. 각각 다른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MBC가 취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MBC가 보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유튜브에서 편파 방송하기로 유명했다고 하는 백은종이 하고 있는 이런 방송에서 이거야말로 다 노동조합이 하나의 카르텔로 인결되어 있는 민주 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혁파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방송은 정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선택해가면서 지지했다가 또는 흔들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찾아갔던 김견 원내대표도 턱과 손등을 다쳤다고 하니까 폭력이 난무한 현장을 보고 왔다고 본인이 직접 SNS를 적고 있습니다. 박성재 사장이 이재명의 형수 욕을 하는 파일을 전달받았으면 그걸 어디 보도할지 주심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